오픈 축하해요 사장님 어 영미씨 고마워요 장사는 어떠세요? 대박일까? 아 영시원치 안 돼요 홍보 때문인가? 많이 힘드시죠? 제가 가게 홍보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우체국 생화정보 보편 서비스 우체국에서 직접 전단지를 제자 내가 원하는 지역에 배달까지 한 번에 봉투 안에 이렇게 할인 쿠폰도 넣을 수 있어요 사장님 우체국 생활정보 홍보 우편 하세요